그 다음에 깔을 판 반반자에 칼도자잖아요 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으로 착 갈라붙다 그죠 그래서 판단할 판 니가 옳고 니가 그르다 이렇게 탁 갈라붙다 분명하게 깔다 라는 뜻이고 판명한다 판단 판결 판정 판시 법원에 최종 판시한다 그러죠 판시 그 다음에 비판 심판 재판 할 때 다 이 판자를 쓰게 되고